잠시만요 이거 이거 괜찮죠? 네 괜찮아요 아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전달 됐어요? 안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신박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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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험한 이야기야 위험한 이야기야 이거 긴장되지 않을까요? 이거 전해도 돼? 전하면 안 될 말을 전하고 있어요 제인 줄 알았는데 전해야지 전해야지 잘 전달됐나요?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? 정답을 외쳐주세요 민지니 바보 민지니 바보 민지니 바보 잘 전달이 되었고요 여기서까지 멤버들한테 놀림을 받네요 감사해요